동양윤리 사상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Q&A 특강 최양진의 똑똑똑 윤리와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진짜 우리 질문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의 고민 아마 이 친구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격하게 공감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양윤리 어때요? 어렵죠 실제로도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그 수능을 봐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나 학평을 봐도 오답률이 높은 주제를 다섯 개씩 선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서양윤리가 많을까요? 동양윤리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주제로 서양윤리는 보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들어간다면 동양윤리가 세 개 정도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어때요 서양윤리도 어려워하겠지만 서양윤리보다 동양윤리를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동양윤리가 서양윤리보다 더 어렵게 출제한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동양윤리 우리가 과연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정복하려면 우리 먼저 어때요? 원인부터 찾아봅시다 왜 이렇게 정복하기가 동양윤리가 어려울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낯설다 동양윤리와 낯설음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느낄 때 동양윤리는 낯설어요 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동양윤리가 낯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왜 낯설까요? 그렇죠 한자가 많아요 한자가 많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깔려있는 거예요 일단 한자가 많잖아요 두 번째 한자가 들어가니까 용어 자체가 어때요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용어랑 단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그게 싫어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정말 많이 쓰여지는 게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인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낯설어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실제로 이거는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윤리와 사상은요 왜 이렇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랬죠 뭐가 어려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자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자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공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걸 듣고 제가 참 웃었는데요 듣고 보면 참 그래요 얼마나 이 친구는 답답했겠어요 아니 공자면 공자를 완전하게 정리하면 공자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리와 사상에서는 공자를 정리했는데 공자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 아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사상가 한 명에 대한 정리로만 공부가 끝나지는 않아요 윤리와 사상은 왜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꼭 사상가 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공자의 덕치 그럼 분명히 나는 공자의 덕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누구한테까지 물어요 맹자한테까지 묻는 거예요 그럼 맹자는 과연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자 그러면 덕치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가지고 타스리세요 맹자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순자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넉다운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는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자를 공부했는데 왜 공자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어때요? 공부를 적게 해서도 아니에요 뭐 했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계보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 황당함과 낯설음이 뭐 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윤리는 철저하게 뭐다 계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뭐 유교 사상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게요 자 맹자를 중심으로 해서 맹자를 계승하고 있는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자도 있고 양명도 있고 다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자를 계승하고 있는 사상가 누구의 퇴계도 있고 율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계보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만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을 또 놓고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할 분량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 윤리와 사상이 쉬워서 윤리와 사상 꼭 선택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 계보를 가지고 출제하는 주제어가 사실은 한정돼 있어요 윤리와 사상은 몇 개로 두 개 또는 세 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계보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만 정리하고 계시면 사실은 어때요. 동양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뭐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실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더욱더 많이 윤리와 사상으로 현혹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그런 어떤 멘트가 아니라는 거. 믿죠.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좀 동양 윤리를 진짜 효과적으로 내가 정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출제하는 동양 윤리. 내가 한번 출제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낼까. 2번 문제는 뭐 낼까. 그렇죠. 동양 윤리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출제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윤리와 사상 동양 윤리 부분을 한번 쫙 서베이 훑어봐달라고 저는 먼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 출제자에서 동양 윤리 부분을 출제한다면 먼저 비교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주제로 정할까요. 예를 들어 동양 윤리에서 잘 나오는 주제 뭐예요. 사덕. 오케이 좋아. 그러면 사덕을 가지고서 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출제자예요. 출제자님들. 자 여러분들 우리 출제자님들 사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사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주제어가 정해졌으면 고 사덕과 관련된 여러분들 어때요. 사상가들 있죠. 이제는 우리 출제자님들께서 사상가 배치해 주세요. 우리 출제자님들 어떤 사상가 배치하실래요. 좋아요. 좀 무난하게 가겠다. 나는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 그럼 어때요. 사덕과 관련해서 누가 나오면 될까요. 뭐 주자가 나와도 좋고 태계가 나와도 좋아요. 왜 뭐 태계나 율곡 다 나와도 좋아요. 왜 이들은 바로 보니까 그렇죠. 공통점 사덕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나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출제를 해 볼 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사상가를 배치한다. 사덕이란 주제에 그렇죠. 순자와 다산정야경. 또는 바로 뭡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자와 도가 사상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상당히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시도인데요. 이게 이제 이 년 전에 한번 시도가 됐죠.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사덕을 주제로 해서 순자와. 도가 사상의 공통점을 요구하는 문제를 떡하니 요구하는 거예요. 뭐 결론은 뻔하죠. 두 사상가 모두 다 뭐다. 그렇죠. 사덕이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주제어를 딱 정하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주제어에 맞게 나는 쉽게 내줄게. 아니면 요번에 조금 난도 만만치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제에 따라서 사상가를 배치를 해주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보면 어떨까요.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짧은 경험인데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비문학 같은 거 보면은 책 같은 거 처음 보면은 독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의 칼럼을 좀 오래 연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양도서 단행본도 한 권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장 놀라운 변화가 그렇죠. 잘 안 읽혀지던 글이 너무나 정확하게 눈에 쏙쏙 들어오듯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동양윤리가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가장 좋은 동양윤리의 극복 방법을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출제자가 돼서 동양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뭐해라. 출제를 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뭐해라.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느꼈었던 그런 어떤 동양윤리에 대한 느낌이 아마 그 어려운 느낌이겠죠. 부정적인 느낌. 어려워. 추상적이야. 싫어. 쾌쾌해. 오래됐어. 이런 여러분들의 동양윤리에 대한 편견이 아마 싹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동양윤리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될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여러분들 어때요. 동양윤리의 달인. 동달. 동양윤리의 달인 동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때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최양진이었습니다.